유튜브 채널 개설의 목적은 제 개인 동영상들의 기록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 송출 정보들에 대한 공유인데 제가 개인 송출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는 지인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건너 건너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개인 송출을 어떻게 가는지 또 가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급여도 그렇고 복지 로테이션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데 그런 궁금증들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송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 계기가 제가 개인 송출을 처음 갔을 때가 3년 전 2019년이거든요. 2019년에 제가 지원할 당시만 해도 매닝을 통해서 가는 송출 회사들 그러니까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유럽 쪽도 많이 안 계셨고요. 동남아 싱가포르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돼서 매닝 회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선원 관리 회사를 거쳐서 외국 선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있었는데 개인 송출 정말 다이렉트로 외국 선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정보도 구하기도 어려웠고 근데 나와서 보니까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게 저한테까지 그런 정보가 안 왔고 지금도 제 후배들 후배분들 또 다른 분들 동기분들한테 왜 이런 정보가 안 갈까 라는 그런 고민 끝에 유튜브라는 좋은 매개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 송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인 송출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개인이 직접 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다이렉트 컨트랙으로 계약을 맺고 그 회사에서 선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송출이 예전에는 진짜 유명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인 송출을 가셨고 왜냐하면 개인 송출로 가는 이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선원들의 대우가 70년대 80년대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많이 뒤처졌을 때 그때는 상대적으로 외국 회사가 돈도 많이 주고 로테이션도 좋으니까 많이 갔는데 지금은 임금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잖아요. 오히려 한국이 동유럽은 고사하고 유럽 이후 전체 이후 평균 임금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송출이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했지만 요즘에는 개인 송출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월급 면에서도 많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나 복지 같은 그리고 일하는 문화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이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해양대나 해원을 졸업하고 일반 해원회사에 3등 항해사 3등 기관사로 복무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서에 6개월 승선에 아마 뭐 한 2개월 2.5개월 하선 이렇게 하겠죠. 2.5개월 휴가 그게 아마 보통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탔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그렇게 딱 지켜지면 또 좋은데 배의 특성상 그게 또 지켜지기 어렵죠. 6개월이 딱 됐을 때 내가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해원회사 회사의 사정도 고려하고 배의 스케줄도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한 달을 해서 7개월 많으면 7개월을 타고 적으면 5개월을 타고 하선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6개월에 딱 내렸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오래 탔던 경우가 11개월을 탔었던 경우가 한 번 있고 보통 8개월 보통 8, 9개월 짧아야 7개월 정도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타게 되면 한 번이 휴가를 받을 때 뭐 3개월 이렇게 길게 휴가를 받지만 그 승선하는 기간 내내 너무 본인이 피폐해지고 만약에 가정을 꾸린다 그러면 가정도 꾸디기가 어렵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젊었을 나이에는 좀 탈만 했어요. 돈도 벌고 뭐 이런 저런 이유에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계속 타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C픽이라는 회사 LNG선 회사에 1등 항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를 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직을 한 당시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저는 영국의 LNG선 회사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나 이런 월급 같은 면은 간단하게 한국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1등 항해사 기준으로 로테이션은 여기는 3개월 승선에 3개월 하선 2개월 승선에 2개월 하선도 있을 수 있고 4개월 타면 4개월 휴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월급 같은 경우는 환율 따라 좀 다른데 그리고 회사마다 개인 송출도 회사마다 페이스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국인이 어떤 대유를 받느냐에 따라서 페이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900만원 선대 왔다 갔다 합니다. 환율 유로로 받거든요. 유로로 받아서 900만원 선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휴가 중에는 100% 월급이 나와요. 그래서 3개월을 승선했으면 나머지 3개월도 유급 휴가 기간으로 100% 월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린 베네핏이라는 메디컬 인스런스가 또 있고 그거는 이제 가족 포함해 가지고 자기 포함해서 가족 총 4명까지 포함이 되는 그 보험 하는 게 있고 펜션 그 연금 뭐죠 그거 아 퇴직금 퇴직금 하는 게 또 있고 뭐 pp카드 나오고 모든 교육들 다 무료로 회사 돈으로 해주고 회사 비용 청구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복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한국 회사 비교를 하자면 로테이션과 그 다음에 월급이겠죠. 그래서 월급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 회원 회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사실 진짜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 정말 선진국들 빼고는 세계적인 수준이고 로테이션이 굉장히 차이가 크죠. 3개월 승선에서 3개월 하선 휴가면 그게 가장 큰 베네핏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송출을 제가 온 지도 3년이 넘어가고 이제 4년차가 다 돼 가는데 저희 회사가 원래는 TK라는 회사였다가 CP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올해 TK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TK에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입사를 했었고 입사할 당시에 선원 구성이 31개국 선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배에 탄 배만 하더라도 11개국, 10개국에서 11개국 정도 선원이 같이 혼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배 LNG 같은 경우는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승선을 하고 있고요. 여튼 그래서 앞으로 개인 송출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이나 생활하는 것들,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들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로테이션이나 월급 같은 면도 제가 방금 지금은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로드 영상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씩 파서 모든 정보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송출을 준비하고 들어갈 때 너무 정보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가신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나한테까지 이런 정보가 안 왔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또 휴게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해기사 분들은 또 정보를 좀 가지시고 더 쉽게 조금 더 능력을 있으신데 정보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런 목적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 송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쪽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제가 유튜브는 자주 안 봐서 인스타그램을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인스타그램 쪽지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영국을 가서 교육을 받는 것들 그리고 해외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여러 국적의 선원들과 혼승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일들 그런 경험들 여러가지 동영상들도 자주 올릴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